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 현지 시각으로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입니다. 정치적 박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진범 교수님, 일단 진짜 이거야말로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만 해도 4차례 작년에 형사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겨서 100개가 가까운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선거를 치르는데 주 4일을 출석을 해야 돼요, 법원에. 그것도 큰 부담이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대선 캠프 자체를 뉴욕으로, 뉴욕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뉴욕으로 아예 옮겼다고 그래요. 거기서 아마 대선 선거운동도 하며 또 재판도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11월 전에, 그러니까 대선이 11월에 이루어지는데 11월 전에 나올 수 있는 판결이 딱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성추문 폭로를 막으려고 금전을 건네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기업의 문서를 조작했다고 하는 이 혐의거든요. 이게 아마 다른 내 것하고 다르게 이게 11월 전에 아마 선거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선거가 나와서 유죄가 확정돼도 사실은 선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유죄로 나와보세요.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지금도 거의 지지율이 딱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가 나와도 선거를 뛸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추문 입막음 의혹, 국가기밀 불법 유출 혐의, 투표 방해 및 사기 혐의, 4년 전 대선 결과 뒤집기 압력 행사 혐의, 모두 91개 혐의. 지금 이게 재판 정의 영상은 당연히 미국도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몇 개 외신을 통해 사진이 포착된 빨간 네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의 굳은 표정. 이게 본격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시작을 알리는 언론 보도 외신 사진입니다. 91개 혐의. 형사 사건만 4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사실 우리도 지금 제1라당 대표가 여러 주 3회 혹은 주 2회 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이 6주 정도 진행이 되고 매번 사회법정에 출석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면 이게 지금 여기도 미국도 사실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 맞물린다. 이게 물리적으로 주 4회 법정 출석이 미국에서도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집중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에 대한 크게는 4가지의 혐의 중에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청춘문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이것을 앞으로 6주간 한 일주일에 4번 정도씩 재판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1월 대선 전에 여기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박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형태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앞서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박해 이런 프레임들은 좀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물론 뭐 여론조사 약간 떨어지긴 했고 바이든 후보가 올라가긴 했지만 거의 뭐 오차범위 내 초접전 미국의 대선 후보 지지도인데요. 일단 사법 리스크가 있고 바이든 후보가 미국에서 유독 이번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여서 별 인기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데다가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8년 재산을 할 수 있을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그래서 두 사람의 여론조사보다 비호감도 부정평가가 꽤 높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이 또 여기서 속속 드러날수록 여러 가지 변술이 또 나오겠네요. 참 미국과 우리하고 참 상황이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한 주자이긴 하지만 또 이 사법 리스크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이지만 또 사법 리스크가 있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쟁들이 또 미국에 똑같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미국은 여론조사 이 문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주별로 정해졌기 때문에 특히 스윙스테이트가 누가 장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날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주들은 이미 지지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윙스테이트 등등 몇 개의 어떤 주가 어느 편으로 가느냐. 사실 그런 데는 이런 것도 있지만 워낙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적인 리스크는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표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죠. 그 말씀은 이제 사법 리스크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에 다 고스란히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계속 지금 법원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변수가 되지 않고 이미 상수라고 봐야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이미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거보다는 아마 이제 하반기에 어떤 미국 경제 문제라든지 특히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전쟁 관련된 문제라든지 미국의 선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가 크게 좌우합니다. 뭐 결국 어느 나라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할 텐데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재대결. 글쎄요. 이 재판이 얼마나 큰 변수가 있을지 저희도 나라밖 소식이지만 미국 얘기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